와우 성공! 이번에는 200마리! 300마리! 안녕하세요 한달입니다. 제가 지금 강릉에 나왔습니다. 저기 보니까 투망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요. 강릉에서 3라운드를 하러 이제 솔바람다리까지 왔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렛츠 기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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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요? 한번 쉬어버렸어요. 제대로 쉬었습니다. 아이고, 무겁다. 보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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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! 대박! 우와! 장난 아닙니다! cover 남아얘줄 수 İşte! 우와! 장난 아닙니다! 지나가는 도구 한방에 반바퀘스를 잡았습니다 대박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앞으로 지나가네 아까만큼 쉬웠어 안달려 그니까요 아까는 제 앞으로 오더라니까요 기백마리 되겠네요 이게 딱 좋아요 새잔어 바로 새꽃입니다 바로 새꽃이 다 빠져나가네 빠져나가는 놈들은 다 네 복이다 이야 축하합니다 대박 대박 제휘아 좀 봐줘 끝까지 외면하고 있네 자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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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휘아 좀 봐줘 도전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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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전화 지금 지나가고 있어 던져요 여기 앞에 바로 바로 앞에 어 그렇지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 끝났어 형님 끝자락 잡혔다 잡혔지 고기를 못 보네 천천히 올려봐 천천히 엄청 지나가더라고 잡았어 많이 잡았네 그래도 평방 안 써도 얘네가 지나가는게 너무 많으니까 보이는거야 전 엄청나게 많네 그래 이거 어디야 이정도면 땡큐지 이정도면 땡큐야 와 아까 첫번째도 100마리 넘고 두번째도 100마리 넘었죠 와우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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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다 진짜 많아 또 잡았어 대박이야 대박 얘네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 이번에는 200마리 300마리 이야 대박이다 너무 많아 근데 진짜 떼로 지나가는게 보이네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 아우드 씌웠네요 좋았습니다 나 이만큼 나오면서 많이 빠졌어 빠졌는데도 이만큼 아이고 지나가는거 제대로 씌었거든 아 나는 그 앞에 있었는데 아 투망을 왜 하셨어 참 친다고 폈는데 아우 형이 놀랐어 뛰다가 뛰고 아이고 내가 형 눈에 인정해줄게 이것도 어떻게 파나 이거 아이고 내가 형 눈에 인정해줄게 내가 형 눈에 인정해줄게 응 아까 아우드 씌웠네 너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았어요 와 이야 빡세 너무 많이 잡았어요 두 빡개쓰 야 넘쳐 막 튀어나와 흐흐흐흐흐흫 원없이 잡았습니다 와 빡세다 좀 쉬었다 하자 세방에 끝나버렸어 세방에 끝나버렸어 아 이 넓은데 물고기 떼들이 막 줄지어 다닙니다 이 3개월에 3개월입니다 3개월에 물고기 떼가 떼를 지어다니네요 몇 번 씌워서 두 빡개쓰 잡았습니다 크아 이야 이야 망이 넣어가지고 그냥 비밀 벗긴 중입니다 깨끗이 씻었더니 와 모레도 씻고 비닐도 벗기고 씨 장난 아니다 비밀 벗기기 참 쉽죠 아 아 아니다 아니다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와 두 박스 두 박스 두 박스 낭만 끊어 가야되겠어 낭만 끊어 가야되겠어 아이고 야우 투망 하나 해 먹었어요 있잖아 이거 망했어 망했어 우와 이 투망값 나오려나 모르겠다 이거 저 비싼 8만원짜리 숭아 유랑